붉은 선의 돌 천지 용왕의 딸 백룡은 백운봉 천지 주위를 자주 산책했습니다. 용공에서는 늦게 얻은 공주라 백룡을 애지중지 길렀지요. 어느 날 백룡은 구름을 타고 천지로 내려온 칠성국 왕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다정하게 천지 주변을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자기가 사는 곳에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하루는 두 사람이 백운봉을 함께 올라갈 때였습니다. 칠성국 왕자는 하얀 채찍을 들어 백운봉을 갈라 길을 내고 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왕자와 백룡은 한참을 올라와 백두산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던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지요.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나누다 백룡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백룡의 아버지인 용왕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누구 허락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되었느냐. 절대 칠성국 왕자하고는 결혼시킬 수 없다. 용왕은 백룡을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백룡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제발 백룡을 살려주세요. 왕비는 애원했지만 용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룡의 몸은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드디어 백룡이 아이를 낳는 달이 되었습니다. 왕비는 백룡을 몰래 빼돌려 천지 밖으로 보냈습니다. 천지 밖에서는 칠성국 왕자가 눈이 빠지게 백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습니다. 왕자는 백룡을 동굴로 데려갔어요. 백룡은 왕자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백룡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용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백룡이 없어진 것을 안 용왕이 즉시 군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룡이 날개 돋힌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용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을 피하느라 백룡과 왕자는 아기들을 그대로 두고 급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기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지요. 너무도 애처롭게 울어대는 터라 병사들은 어쩌질 못하고 아기들을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왕은 아기들을 보자마자 화를 벌컥 냈습니다. 당장 두 아이의 날개를 뽑아버리고 데려왔던 자리에 다시 갖다 둬서 굶어주도록 해라. 그러나 마음 약한 병사들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큰 깃털 하나만 뽑고는 아기들을 발견했던 동굴의 도로 갖다 놓았지요. 그러나 용왕은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 병사들에게 아기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룡과 왕자가 아기들을 몰래 데려갈까 봐 그랬던 것이지요. 천지 위를 맴도는 백룡은 병사들 때문에 아기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보채는 아기들을 보면서 백룡과 왕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은 마침내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백룡은 구름 위에서 퉁퉁 부른 젖을 자 동굴 근처의 샘에 부었습니다. 샘털을 넘쳐 흐른 젖은 깨끗한 돌을 타고 아기들이 있는 곳으로 흘러갔지요. 병사들도 그걸 알았지만 아기들이 애처로워 더 이상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기들은 그 젖을 핥아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겨드랑이에 남은 털들도 함께 자라 쌍둥이는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날개가 뽑힌지라 날갯짓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날다가는 다시 바위 위로 떨어지고 온몸에는 상처만 늘어갔습니다. 백룡과 왕자는 그걸 내려다보면서도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하늘을 날려고 애쓰다 흘린 피가 하얀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돌 위에서 굳어 붉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백룡과 왕자가 가슴 아파하며 하늘에서 흘린 눈물이 샘물을 넘치게 해 하얀 돌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끝내 하늘에 오르지 못한 쌍둥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돌 위에는 붉은 선이 선명하게 남았고 백룡과 왕자가 하늘에서 흘린 눈물은 큰 샘이 되어 그 위를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붉은 선 위를 흐른다 하여 그곳을 홍선천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은혜 갚은 꿩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강원도에서 한양까지는 엄청 먼 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했지요. 젊은이가 높은 산등성이를 지나가다가 잠시 쉬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땀을 씻어주어 기분이 상쾌했어요. 끼룩끼룩 어디선가 요란한 새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젊은이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는 쪽은 언덕 아래였습니다. 젊은이는 한다름에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세상의 언덕 밑 풀숲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렁이는 쉑쉑거리며 꿩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에게 잡힌 꿩은 끼룩거리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재빨리 등에 짊어진 짐 속에서 화살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젊은이는 날아가는 새도 단번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화의 솜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화를 들고 다녔는데 이런 구렁이 한 마리 정도야 식은 죽 먹기였지요. 저리가 이 못된 구렁이야. 젊은이는 용감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구렁이에게 화를 겨누었습니다. 화살은 구렁이 눈에 꽂혔어요. 구렁이 머리가 땅에 퍽하고 고꾸라졌지요. 그 바람에 구렁이에게 잡혀있던 꿩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꿩은 푸드득푸드득 날갯짓을 하며 젊은이를 보고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해묻한 얼굴로 꿩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숲에는 어둠이 찾아와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발길을 재촉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가 앞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늘이네.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텐데. 젊은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침 저 산 아래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불빛을 따라 서둘러 산을 내려갔지요. 집은 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젊은이가 소리쳤지요. 계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 한참 만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와 어서 오시지요. 하는 겁니다. 마치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여인은 누군지도 묻지 않고 젊은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외딴 곳에 여인 혼자 살다니 이상한 일이군. 젊은이는 여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서 묵으시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식사를 올리겠습니다. 여인은 방을 안내해주고는 도로 가버렸어요. 젊은이가 등짐을 풀고 쉬고 있으려니 얼마 안 있어 여인이 상을 차려왔습니다. 푸짐하게 잘 차려진 상이었지요. 먼 길을 오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젊은이는 모처럼 만에 맛있는 저녁을 실컷 먹게 된 겁니다. 맛있는 밥을 먹고 나자 이제는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편히 쉬세요. 여인은 상을 내갔습니다. 젊은이는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 답답해. 젊은이는 목을 죄는 듯한 답답함에 몸을 뒤척거렸습니다. 점점 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목이 답답해졌어요. 젊은이는 그제서야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커다란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젊은이는 겁에 질려 소리쳤지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내 놈은 죽어야 마땅해. 구렁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금방이라도 젊은이를 잡아먹을 듯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구렁이는 알고 보니 아까 그 여인이었지 뭐예요? 오늘이 딱 천년이 되는 날이었지. 그동안 우리 부부는 용이 되어 승천할 날만을 기다리며 천년을 견뎌왔는데 내 놈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 넌 내 남편의 원수. 내가 너를 죽인다 해도 시원치 않아. 뭐, 몰랐어. 나는 단지 꿩이 너무 애처롭길래 살려줬을 뿐이라오. 제발 살려주시오. 젊은이는 애원했습니다. 구렁이는 코웃음을 치며 점점 더 젊은이의 몸을 좋았어요. 옥죄어 오는 고통에 젊은이는 어쩔 줄을 몰라 몸부림을 쳤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좋아. 그럼 살아날 기회를 주지. 해가 뜨기 전까지 저 산 언덕에 있는 절의 종을 세 번 울리면 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야. 만약 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너를 죽여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 산 위의 종을 세 번 울리라고? 젊은이는 들창 너머로 보이는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 위까지 가려면 이 밤이 새도록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날이 새기 전에 종을 칠 수 있단 말인가요? 젊은이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날이 새기 전에 다시 오겠다. 구렁이는 젊은이의 몸을 풀어준 뒤 방을 나갔어요. 젊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산 위로 달려갔습니다. 돌보리에 채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었지요. 젊은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까지 가려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렁이에게 잡혀먹게 되겠구나. 젊은이의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처럼 밤은 흘러 점점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의 원수 널 잡아먹겠다. 어느새 구렁이가 다가와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지요. 누가 종을 치는 거지? 젊은이보다 더 놀란 건 구렁이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종소리가 세 번 울렸으니 어쨌든 약속대로 젊은이를 놔주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구렁이는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한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젊은이를 풀어주고 풀숲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종이 어떻게 울렸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젊은이는 한다름에 절로 달려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젊은이가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절 안에 들어가 보니 종 앞에 꿩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지요. 꿩은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꿩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갖고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나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머리로 종을 쳤던 거로구나. 젊은이는 쓰러진 꿩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치악산이라고 치악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적악산이라 불렸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꿩 치자에 큰 산 악자를 따서 치악산이라 바꿔 부른 거래요. 그리고 얼마 후 종이 있던 자리에는 상원사라는 절을 지어 은혜 갚은 꿩 이야기를 오래오래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갓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갓 만드는 재주밖에 없었던 할아버지는 열심히 갓을 만들어도 남들만큼 배불리 먹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갓을 만들면서 언제쯤이면 이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푸념했답니다. 그날도 갓을 만드느라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할아버지는 다른 날처럼 한탄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갓 만드는 일도 이제 지친다. 눈도 가물가물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언제쯤이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 머리가 하얗게 하얗게 새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일만 하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눈을 비비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에 방 안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갓 만드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왜 이다지도 기구한 운명일까 할아버지가 다시 중얼거리자 이번에는 웃음소리에 섞여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 불평을 할만도 하지 늙어 죽을 때까지 갓 만드는 일을 하고도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말이야. 할아버지는 자기를 동정하는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문쪽에 누군가가 서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몸집이 매우 크고 시커멓게 보이는 것이 마치 도깨비 같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누구길래 이 밤중에 남의 집 문 앞에 와서 혼자 하는 소리를 엿듣는가 나는 도깨비야 뭐 도깨비라고 도깨비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힘들게 사는 하라범을 도와주러 왔네 뭐 나를 도와주러 왔다고 암 밤마다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게 지겨워서 자네를 도와주려는 것이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하라범은 편히 살살 살 수 있을게야 그 말이 정말인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면 이걸 보게 도깨비는 품속에서 회색빛 나는 감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감투는 요술감투로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네 이 감투를 쓰면 다른 사람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네 감투를 쓴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다른 감투와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신기한 물건이란 말인가 여하튼 두말할 필요가 없네 날이 새고 당장 시험을 해보면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신기한 감투를 내게 준단 말인가 암 그렇다네 이제 하라범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네 이렇게 말하고 도깨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 너무 신기해서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아버지는 감투를 쓰고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할멈 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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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불러보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휘저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이 어디에 숨어서 아침부터 장난을 하는 거야 빨리 나타나지 못해요 할아버지는 감투의 신기한 능력을 알아차리고는 기뻐서 웃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이 감투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제야 감투를 벗고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치 요술을 부린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감이 언제 그런 신기한 요술을 배웠나 혼자만 알지 말고 나한테도 가르쳐줘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도깨비가 감투를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에게도 감투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감투를 벗어놓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상한 물건은 갖다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신기한 물건을 갖다 버리라니 할멈 정신이 어떻게 된 건 아니요 이 감투가 우리 집을 크게 흥하게 할 테니 두고 보시오 할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하고는 오히려 할머니를 야단쳤습니다 할머니는 감투 때문에 큰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길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갓을 팔러 장에 나올 때마다 괴롭히던 깡패들을 찾아갔어요 깡패들을 보자 할아버지는 재빨리 감투를 뒤집어 쓰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깡패의 다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그 깡패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왜 다리를 차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아 가만히 서있는 사람 다리를 왜 차는 거야 심심하니까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아니 내가 언제 다리를 찼다는 거야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서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누가 나를 찾단 말인가 귀신이 나를 찾나 그럴지도 모르지 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놈아 그러는 너는 좋은 일만 했냐 너도 나랑 같이 나쁜 일만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때 할아버지는 다른 깡패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이고 배야 이놈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다리를 찬다고 생사람을 잡더니 이제는 내 배를 치는구나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내 배를 쳤다고 그래 지금 너와 같이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배를 쳤잖아 깡패들은 서로 욕을 하며 싸움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당했던 사러움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귀중한 물건을 훔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김부잣집 가보로 내려오는 고려 청자를 훔쳤고 최부잣집 에서는 금으로 만든 불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도둑 때문에 온 고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관청에서는 도둑을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사람들도 셋으로 도둑을 잡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집을 지키고 앉아있어도 할아버지는 유유히 원하는 보물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훔쳐온 많은 보물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깨비 말처럼 할아버지의 고생은 끝이 난 것이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보물이 모일수록 더 많은 보물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의 물건을 훔치러 다른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마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감투를 벗어놓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감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서 감투에 붙은 불을 끌기는 했지만 감투 앞부분이 불에 타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헝겊으로 구멍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붉은 헝겊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붉은 헝겊으로라도 감투 감투 구멍을 메워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고쳐진 감투를 쓴 뒤 할머니에게 자기가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할멈 내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할아버지 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몸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투 구멍을 기운 붉은 헝겊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도 감투를 쓰고 다시 도둑질을 하러 갔습니다 밤에는 헝겊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낮에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김부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폐물을 찾으려고 방 안을 돌아다니다 장롱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폐물이 있는 장롱 주위로 붉은 헝겊이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안방에 있던 여자들이 보았습니다 저 붉은 헝겊은 뭐예요? 아니 폐물이 있는 곳으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괜히 잘못해서 잡혔다가는 몰매를 맞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붉은 헝겊이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남의 물건을 쉽게 훔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도둑질을 그만두라고 잔소리했지요 하지만 한 번 들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고 감투를 없애버리겠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다짐한 뒤 감투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쪽으로 가다보니 소금집 앞에 놓여있는 소금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몹시 귀했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소금지게를 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소금집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소금지게 앞에는 소금장수가 소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붉은 헝겊이 도둑질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붉은 헝겊이 나타나기만 하면 치게 작대기로 쫓아 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 야 저것이 말로만 듣던 그 붉은 헝겊인가 보다 소금장수는 자기 앞으로 붉은 헝겊이 둥둥 따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지게 작대기로 후려치려고 가만히 기다렸지요 마침내 소금지게에 붉은 헝겊이 붙자 소금장수는 작대기로 붉은 헝겊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 소리의 소금장수는 붉은 헝겊이 사람의 조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붉은 헝겊 도둑이 있다 소금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는 통에 할아버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작대기를 마구 휘둘러 할아버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땅에 쓰러지는 순간 감투가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간만대는 할아버지가 벼랑간 나타나자 깜짝 놀랐지요 이 할아범이 도둑이었단 말이야 아니 저 영감이 욕심도 많지 그렇게 많은 보물을 도둑질했다니 저 감투는 뭐야 저것이 조화를 부려 지금까지 도둑질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감투는 불태워지고 할아버지는 성남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광가로 끌려갔지요 마을원님은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도둑질한 벌로 평생동안 감옥에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지나친 욕심은 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답니다 된답니다 하늘 신선 옛날 하늘나라에 젊은 두 남녀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완벽한 하늘나라에서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젊은 남신선과 여신선은 외모를 가꾸는데 열중했습니다 남신선은 열심히 운동을 했고 여신선은 아름다운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잠을 자곤 했습니다 여신선은 자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좋아했어요 남신선도 자고 있는 여신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구름으로 만든 이불로 자고 있는 여신선은 여신선을 덮어주거나 머리맡에 과일을 잔뜩 쌓아두는 것으로 여신선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신선과 건강한 체격의 멋진 남신선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젊은 젊은 남녀신선이 하늘 하늘 나라에서 논의는 모습은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혈기왕성한 두 신선은 부족함이 없는 하늘 나라에 대해서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늘 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기다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나라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들은 인간 세상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간 세상에 내려가게 된 신선이 인간에게 들키게 되면 다시는 하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인간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런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혈기왕성한 두 신선이라고 해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신선은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잠깐만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괜찮을 거야 정말 무척 궁금하단 말이야 여신선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면서 남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신선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여신선이 조르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여신선은 남신선에게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시간에 우리는 잠을 푹 자면 돼 그리고 인간들이 다시 잠이 들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서 내려가는 거야 좋은 생각 있지 인간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여신선은 남신선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남신선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여신선이 워낙 잠이 많아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도 늦잠을 자게 된다면 인간들에게 들키기가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여신선이 새새로 잠을 푹 자고 간다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신선도 세몇이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인간 세상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내려갔다가 오자 대신 꼭 인간들이 깨어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오는 거야 약속해 남신선의 말에 여신선은 오늘 밤에 내려갔다 오는 것으로 약속했답니다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자정이 되었어요 두 신선은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간에게 들키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인간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기 때문에 곧 불안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을 기뻐했답니다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두 신선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올라갈 시간이 가까워 오자 여신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인간 세상의 하루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내려와 볼 걸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조금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될까 여신선은 조금만 더 머무르자고 남신선을 졸랐습니다 남신선도 내심 여신선이 더 머무르자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보았자 아무 부족함 없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것은 젊은 두 남신선에게는 따분할 게 뻔했거든요 하루만 숨어 지내자 사실 인간들이 오지 않으면 이곳에 더 머물러도 되지 않아 여신선의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 역시 인간들이 올지도 모르는 곳에 여신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나라에는 느끼지 못했던 짜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숲속에 숨어서 인간들이 오는지 기다리자 신선들이 내려온 곳은 운 좋게도 깊은 산골짜기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날이 어두워지도록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남신선과 여신선은 그날부터 인간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곳에 둘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신선은 인간 세상에서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린 신선 둘은 자신이 신선이라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하늘나라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남신선과 여신선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 이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남신선은 여신선과 상의를 했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오늘 아침이 되기 전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여신선은 아이들이 생기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터라 마음껏 자고 하늘나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여신선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여신선을 계속 깨웠지만 여신선은 조금만 더 자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아이들과 남신선은 기다려야 했고 남신선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루만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여신선의 말에 남신선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새벽력이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여신선을 강제로 깨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간들이 보이지 않자 남신선은 그냥 새벽력에 올라가기로 한 것인데 여신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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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늑장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던 신선가족은 산속 깊이 물을 들어 온 부재런한 아낙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신선들은 인간에게 모습을 보인 죄로 빛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남신선은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신선이라는 것도 있고 여신선에게서 두 아이를 빼앗고 그녀를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하루만 더 머물렀다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던 신선가족은 인간 세상에서 산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진안읍과 마련군에 걸쳐 솟아있는 마이산해가 보면 이들이 지상으로 추락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떨어진 수마이봉은 지금도 화가 가시지 않은 남편의 형상이고 등을 맞댄 채 서편으로 돌아앉은 암 마이봉은 잔뜩 토라진 아내의 모습 그대로 랍니다 그리고 덩치는 작지만 제법 오똑한 수마이봉 밑에 있는 봉우리는 두 아이의 형상이며 나도산 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만 마이산이냐 나도 마이산이다 라는 새끼 봉우리의 의지를 가상에 여겨서 그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아우라지 유천리에서 사람을 싣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읍내 장보러 가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마다 처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녀는 한쪽으로 다소곳이 비켜 서서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지요 빨갛게 물든 처녀의 뺨이며 옷입은 메모새가 퍽이나 고왔습니다 배에서 내리려던 한 총각이 그만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총각 안 내려? 뱃사공이 미적대는 총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예 저 안 내리고 뭐해 배 띄워야 하는데 총각은 처녀를 쳐다보느라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뱃사공이 고함을 쳐도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할 수 없이 처녀를 태운 뱃사공은 뱃사공은 배를 다시 젓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강으로 흘러갔어요 처녀는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뱃사공이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총각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을 건넸어요 가까이서 보니 처녀는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의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처녀는 부끄러운 듯 옷고름으로 얼굴을 가리며 음내에 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도 총각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총각이 이것저것 물으면 비록 개미같은 목소리지만 대답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두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물처럼 사랑도 흘러 흘러 두리는 어느새 한시도 못 보면 그리워 어쩔 줄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처녀는 싸리꼴로 향했어요 총각이랑 만나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 몰래 싸리문을 나서려다 그만 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어딜 쏟아 다니는 거니 집에서 일 좀 하지 않고 도 동백 꽃 따고 와서 할게요 처녀는 부리나케 달아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처녀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오랫동안 바라보았지요 그것도 모른 채 처녀는 총각을 만날 생각에만 빠져 정신없이 아우라지 나루로 나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흐드러지게 핀 동백꽃 사이로 총각이 나왔어요 처녀는 반가워 총각에게 달려가 덥석 안겼지요 그렇게 둘이 꿀맛 같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회는 어느새 뉘엿뉘엿 지고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 졌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양으로 가야 한다오 한양이요?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처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살림 미천을 장만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두둑하게 만들어야지 당신한테 장가도 갈 수 있지 장가요? 처녀의 뺨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총각은 그런 처녀의 어깨를 안아주며 속삭였지요 꼭 기다리고 있어요 내 돈 많이 벌어서 우리다 그 말에 처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얼마 간이지만 총각을 못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이니 내일 꼭 만나요 둘이는 헤어지기 아쉬워 몇 번이나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음날 새벽에 벼랑간 번개와 천둥이 요란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비가 퍼부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비는 사흘 밤낮을 지치지도 않고 내렸습니다 무슨 비가 이리도 퍼붓는 거야 시내는 금방이라도 마을에 삼켜버릴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멍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을 했지요 처녀는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퍼붓는 비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서방님 처녀의 서글픈 눈물은 비를 타고 강으로 흘러갔어요 한편 총각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장사하기로 약속한 일행들과 길을 떠나야 했거든요 한양으로 가면서도 총각은 처녀가 기다릴 싸리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양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총각은 금세 아우라지 처녀 일은 잊고 말았지 뭐예요 한달이 지나고 그렇게 한해가 흘렀습니다 처녀는 매일같이 아우라지 나루에 나가 총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채 처녀는 바싹바싹 말라만 갔어요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총각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돌아만 오세요 살림 미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심한 총각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자꾸만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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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시오 처녀가 물에 빠져요 아우라지 물살 속으로 처녀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뱃사공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하지만 처녀는 그만 물속으로 들어가 영영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녀는 사랑하는 총각을 그리다 죽고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뱃사공은 둘의 안타까운 사랑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줄게 싸리꼴 올 동백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백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사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이 노래가 바로 지금의 정선아리랑의 한 구절이 된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 소원을 물어볼 때 빠지지 않는 소재이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깨비 감투 이야기에서는 감투 덕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했지요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장 무엇이 하고 싶으신가요? 이야기의 할아버지도 감투를 좋고 의로운 일에 썼다면 어땠을까요? 의인이 되어 그 감투가 지금까지도 전해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